투저우 랑컵의 본선 2회전, 박정환 구단과 리시안 하우구단의 바둑입니다. 리시안 하우구단은 항상 찝찝한 선수죠. 일단 기풍 자체가 끈질긴 기풍이라서 좀 찝찝한 것도 있고 또 초반엔 본인 말로는 인공지능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인공지능 일치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진성 구단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거기다 치팅의 효과가 있어서 이 선수가 지금 치팅을 하는 건지 실력으로 두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선수죠. 근데 이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치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률 그래프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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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 리시안 하우구 치팅할 때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질 않아요. 박정환 구단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여기까지는 그냥 인공이에요. 여기서 리시안 하우구가 치바꿎었잖아요. 이렇게 치바꿎은 이거를 안 하고 박정환 정석이라고 하는 이 정석으로 나와서 공부를 좀 많이 했나 그러는데 박정환 구단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두는 이거로 두면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두면 백이 약간 유리합니다. 지금 배석이 이 돌과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백의 응원군이 있어서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정석이잖아요. 이렇게 두고서 뭐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 뭐 저 치고 이렇게 한 이 정석이 백이 조금 더 좋은데 박정환 구단은 실제 여기서 여기다 두는 이 형태도 충분히 괜찮다. 삼각을 하고서 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건 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치지 않고 여기다 두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유불리가 거의 없어요. 백이 약간 좋은데 그건 이제 더미 7집 반이라서 좋은 거라서 유불리 없이 백이 약간 괜찮은 정도의 흐름.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장면에서 리시아나오의 실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두고 단수 쳤을 때 요수가 대실착이에요. 받아주면 뭐 어떻게 두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걸 안 받죠.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냐. 이걸 단수 쳐야 돼요. 딸 때 이걸 단수 치고 그럼 넘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 하나 굴복시켜 놓고 여기를 두면 백도 요 돌이 약하고 흙도 넘어가지 못하길 받아야 되는데 그때 폐를 들어갑니다. 따면 이쪽에 젖히는 폐값. 그럼 받고 다시 폐를 따내고 요런 바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끊는 거는 이쪽에 약점이 남아서 안 좋고요. 이렇게 됐어야 바둑이 그냥 5대5인 겁니다. 근데 실제는 여기를 두니까 안 받아주고 밑으로 쏠랑 넘어가니까 이때부터는 백이 좋아요. 여기 나가고 지켜놓고 다만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뒀을 때 저치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이 돌과 이 돌을 양분해서 계속해서 공격했으면 백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초반이지만 백의 승률이 거의 90% 가깝게 육박할 정도 상당히 좋은 자리가 여기인데 요건 놓치고 이렇게 둬서 그래도 사실 약간 백이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흙도 연결이 됐잖아요. 약한 돌 두기가 연결이 되니까 백의 우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내 돌은 연결하고 상대방 돌은 끊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흙을 연결시켜준 게 조금 아쉽죠. 여기에서도 공격을 하는데 끊었을 때 실전에 여기 모양이라고 둔 건데 그냥 단수 치는 게 더 깔끔해요. 나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늘고 두는 거 실전은 여기를 두니까 치받고 여기서도 이거 막는 게 아니라 이쪽을 움직여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막는 바람에 백의 우세가 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순간에 흙의 실착이 등장했습니다. 흙이 5대5까지 만들어 놓고 리시아노가 또다시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단수 치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지키면 같이 지켜놓고 이거를 이렇게 봉쇄를 해도 결국 이들도 위험하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손을 빼도 이 돌 안 잡힙니다. 여기를 막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쳐 넘어가는 걸 없애면 그때 둬도 충분히 이 흙대만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백도 살아야 되는 거고 같이 사는 그런 바둑인데 이게 5대5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박지원 군단이 유리했다가 지금 다 까먹어서 이제 5대5까지 된 거예요. 실제는 여기다 놓기 때문에 박지원 군단이 찬스예요. 여기서 유리해질 찬스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처음처럼 다시 유리해질 찬스가 이거 교환하고 이쪽으로 뻗어 놓으면 이 흙대만 살리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해서 여기 좀 뒷맛 좀 남겨 놓은 다음에 강력하게 젖혀가지고 폐싸움을 해요. 이 폐싸움을 하면 이쪽에 폐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 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백이 좋죠. 빵빵 따내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폐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하고서 그 폐싸움에 여기가 득을 봐갖고 이거는 백이 그래도 한 두 집 이상 좋은 두 집보다 좀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둬서 백이 유리한 거를 이렇게 한 칸 뛰어주는 바람에 우세한 게 날라갔어요. 다시 5대어가 됐죠. 이게 좋은 맥제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수가 이번엔 또 박정훈 군단의 실착으로 박정훈 군단이 나빠져요. 여기서는 이 자리를 그냥 잇고 단숲 칠 때 나가고 이렇게 둘 때 여기는 이제 서로 살았다 치고 우산기를 이렇게 두는 이런 걸로 바둑이 5대5가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단숲 쳐서 늘고 이 돌 그 다음에 움직였는데 이 흑돌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게 손이에요. 단숲 치고 여기를 지키고 이렇게 된 다음에 젖히니까 이 백돌이 먼저 몰리게 됩니다. 지키니까 이 백돌이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쪽을 젖히니까 이 속 두 점이 거의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사실 이 돌은 잡히면 안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박지원 구단도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이쪽 빵빵 따는 게 다시 위협을 당했고 여기서도 박지원 구단이 이쪽 이 두 번을 젖히는 거에 매력을 느낀 것 같은데 흑돌이 이렇게 와서 이 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움직여서 살려야 돼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미 흙이 많이 좋습니다. 이렇게 둘 때 여기 맞고 그러면 이제 이거 따내면 이것도 살리려고 이렇게 둬갖고 이제 흙도 이걸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패싸움을 할 텐데 이거를 백이 패를 버텨갖고 이걸 이기면 이쪽을 다 잡으면 그러면 이제 이 백대마와 이 흙대마는 다변에서 서로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백이 불리하더라도 조금 버티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이어서 이쪽 약점 때문에 여기를 잇고 이렇게 두니까 이 넉점을 이제는 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켜서 이렇게 살리는 동안에 흙이 넉점을 안아서는 지금 승률이 완전히 공두박질을 쳤습니다. 1, 2%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지는 상황이 돼서 야 이거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았는데 백을 잡고 치팅 아나워한테 지나? 주문을 해서 아 참 이거 충격적인데 그 또 중국 애들 거봐 치팅 아나워가 원래 치팅 아나워였어 치팅한 적이 없어 이렇게 우기게 했는데 이런 막 상념이 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리시안하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고 이 백대마도 살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깔끔하게 살았죠. 이런 거 두지 말고 굳이 그렇게 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뛰어서 여기에 백집이 안 생기게만 해놓으면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승률 99%가 넘어가요. 99.5% 막 그럽니다. 근데 괜히 여기를 쳐들어가서 수를 내갖고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집 차이가 막 줄어들어요. 아까는 막 반면 반면이 아니죠. 덤을 한 번 주고도 한 7집 반 8집 그저께 흙이 이겼다면 여기를 백이 점점 지키는 모양이 되고 우산기가 요한점을 잡히는 모양이라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집으로 안 주겠다고 여기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늘어서 요한점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끄는 거는 집으로 큰 거고 교화는 집으로 큰 자리를 서로 둔 거고요. 비마 끝내기가 커서 사실은 지금도 백이 많이 불리해요. 거의 졌습니다. 여기가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찔러간 수가 또 리시아나오의 큰 실착입니다. 찔리는 수로도 안 잡힌다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지켜놓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 해 놓은 다음에도 이 귤을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 끊기면 여기 찔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맞습니다. 살릴 때 이걸 젖혀서 그러면 이제 백도 집으로 닦아졌으니까 집이득 벌금을 둬야 되는데 찌르고 넘어가야죠. 잡히면 안 되니까 그때 여기를 늘어서 이 백대마 살아가라 하는 거죠. 여기 붙이는 수로 잡히지는 안 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살아는 가는데 찔러서 이거 다 찔러 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쫄쫄쫄쫄쫄 이게 뭐 집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일선으로 다 기어서 넘어가야 되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흙이 많이 이깁니다. 최소 네 집 이상 승률 다시 96% 97%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여기를 찔었단 말이에요. 박재원 구단이 이거 살았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연결하니까 이게 이 중앙 이쪽 상변을 둬야 되는데 여기를 찔러 놓은 꼴이 됐잖아요. 아까는 연결했으면 이걸 찌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두는 건데 지금 한각이 여기를 찌른 꼴이 돼서 백이 이쪽을 먼저 젖혀서 이 두 점을 제압하러 오니까 박재원 구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약간 이미 사실 약간 역전이긴 한데 이때 흙이 여기를 두면 이거 선수 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흙이 이걸 안 받고 여기를 버티는 수가 있어요. 끊어서 이쪽을 이렇게 하면 붙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넘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흙이 약간 좋긴 합니다. 흙이 여기다 둬도 지금 여기서 이쪽 끝내기를 하면 여기를 둬서 이거 바꿔치기 한 다음에도 이쪽을 두면 아까 역전이라고 했잖아요. 백이 여기 이쪽을 두면서 약간 역전이긴 해기 때문에 백이 유리하긴 한데 이게 불과한 반집 정도 백이 좋은 정도 그 정도예요. 아직은 모르는 승부인 거죠. 여기서 리시아나우가 역일여천수가 엄청난 실착 실착의 이수와 이수의 엄청난 실착이 두 번이 연달아 나오면서 박지원 구단이 여기서 절대 찾았습니다. 여기를 늘면 무조건 이겼어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통집이 생겼죠. 그러면 이걸 둘 때 이걸 두어놓으면 놓고 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켜놓으면 이제 흙도 이런 거 하면서 폐로 하겠지만 이쪽에 폐감이 있어서 폐를 버티면서 이렇게 두어 나가면 집 차이는 뭐 한 세 집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승률상으로 따지면 96, 97 절에는 98%까지 얘기할 정도로 100이 많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적은 차이지만 확실히 이기는 그림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찬스가 박지원 구단한테 오는데 이 수를 놓치고 박지원 구단이 여기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순간 다시 흙이 좋아졌는데 여기서라도 요도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서 이 두 점을 잡고 살아가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집을 만들면서 살아가면 한집 반 정도 또는 반집 왜냐하면 이게 흙이 한집 반 우세하다는 거는 흙이 덤 때문에 그런 거라서 반집 승부로도 그래도 조금 반집에서 한집 반 좀 불리한 바둑이긴 한데 백도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률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옵니다. 한 20-30%는 돼요. 그런데 실전은 이 생략 이수로 생략할까 여기 그냥 끊었다가 여기서 리시아나우가 결정타가 있어. 이거를 단수를 쳤으면 끝입니다. 지금 와서 여기를 두면 안 받아주고 이걸 따버려요. 끊으면 이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그냥 잡히면 지니까 이렇게 버텨서 패 싸움을 해야 되는데 패감이 없잖아요. 이거 다 잡히는 패입니다. 여기 뭐 아까 백집이 크게 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나니까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흙이 99% 승리로 되는 리시아노 그런데 리시아노 이 결정타를 또 놓치고 이렇게 도주는 바람에 박정구단이 있고 이렇게 돼서는 분리하긴 분리해요. 박정구단이 거의 분리해서 다시 승룰이 한자릿수 한 2% 3%까지 아까는 1%라면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봐두곤 됩니다.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둬서 넘어가서 살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이걸 선수하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이었을 때 여기에 이은 거는 조금 심해 여기 중앙을 여기를 받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둬서 이거를 받으면 이게 손해잖아요. 맥점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을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둬서 이 석점이 잡히는 맛이 남죠. 박정구단이 여기를 보관한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이게 실전보다는 좀 나아요. 이렇게 두면 아직도 반집에서 한집 반 뭐 이런 정도 차이인데 여기를 잇는 바람에 2패를 당해서 패감이 없거든요. 패싸움을 하다가 여기까지 빵빵 따내는 상황이 돼서는 다시 4집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서 거의 졌습니다. 그래서 좀 쫓아옵나 싶은데 다시 무너지나 싶어서 화가 나는데 여기서 박정구단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절벽에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거를 몇 번을 굴러떨어졌는데 박정구단 또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하고 패을 끝까지 버틴 다음에 이게 지금 박정구단이 별거 안 읽는 수가 있지만 이게 좋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놓이면 나중에 여기 있는 수가 있잖아요. 백이 그러면 이어봐야 다시 두수입니다. 여기 두수를 만들어놨고 요도를 요거 놓고 따기를 만들어서 요한점도 거져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기를 하는데 여기하고 계속 패를 버티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굴복을 했어요. 패감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잡고 요기 빠진 수 이게 박정구단한테 희망을 준 수인데요. 누가 봐도 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요. 유명한 끝내기 백점 아니니까? 이렇게 비록 한집반밖에 안 되는 차이이긴 한데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요거 늘고 받으면 요걸 둬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해놓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두 점이 꽤 큽니다. 그러면 흑이 요걸 밀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요게 선수예요. 요게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있고 요렇게 요거 요게 그나마 흑이 일로 뒀을 때 백의 최선의 끝내기 이긴 한데 한집반 정도는 확실하게 져서 흑의 승률이 90% 한 5% 정도 됩니다. 거의 져서 이것도 요자리를 놓치고 이렇게 꼬불어서는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반집승부예요. 요렇게 되고 여길 젖힌 다음에 여기를 탁 틀어막아서 요자리를 박지원 구단이 놓으면서는 반집승부예요. 근데 이것도 반집은 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집승부 거든요. 여기 있고 또 요자리 다 살려왔죠. 요거도는 살렸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치열한 반집공방전 인데 요수 요수도 문제의 현수인 것 같아요. 중국 해설자는 요수가 마지막 패착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밀지 말고 여기를 미는 수가 마지막 패착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를 밀지 말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하고 그러면 백이 여기를 막을텐데 요자리를 찔러 놓으라는 거예요. 요자리를 찔러 놓는 거 아닌 거 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고 여기 패를 이으면 여기에 빠지는 끝내기 맥점 박정구단이 나중에도 보죠. 이렇게 하고 요걸 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걸 빠지는데 이게 흙이 반집 이길 확률이 조금 높다. 이것도 반집 승부이기 때문에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뒀으면 이거는 그래도 흙이 반집 이길 확률이 좀 높다. 나중에 패싸움 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국 해설자의 의견 입니다. 여기를 흙이 찌르는 수순이 오면 흙이 반집 이길 수순이 될 것 같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찔렀다가 이걸 막고 여기에 있는 교환 다음에 사실 이수로도 이쪽을 먼저 하라는데 그때는 이미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를 두고 결국은 이렇게 요펠은 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커서 박지영 보다는 빠지는 끝내기 100점을 찾아낸 거죠. 어디 먹여치고 안하고 그냥 빠지는 게 좋은 수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여기를 이렇게 놔서 집을 만드는 게 이득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젖혀서 끝내기를 그냥 하면 이게 흙이 좀 곤란한 그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더 손해입니다. 흙이 여기 집을 내는 게 득이 없다. 여기 한 집 짜리 끝내기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박지영 구단이 정말 정밀하게 잘 끝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지영 구단이 거저 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바둑이 나중에 초육기에 몰리니까 중국 해설자 기보를 찍는 게 대면대국 이잖아요. 인터넷으로 둔 게 아니거든요. 수순 입력하는 사람이 여기 이 패가 마지막 승부 거든요. 여기 패싸움을 하는데 박지영 구단이 패감이 많습니다. 패감을 많이 만들어놨고 패감이 많아서 계속 패싸움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패를 따내니까 이 이후에 수순을 중국에서 수순을 놓쳤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냥 끝 백은의 4분의 1자 즉 반집성 표기를 했는데 흑이 패감을 쓴다면 여기를 있는 거 아니면 지금 패감은 이거 하나 있지만 백은 패감이 여기 하나 두 개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감은 안 돼. 여기 단수치는 것도 패감 있으니까 패감 안 됩니다. 그럼 흑이 둔다면 이걸 따는 거 아니면 이거 있는 거 이게 맛보기로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땄다. 그러면 흑 백도 이걸 따요. 여기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패를 버텨요. 백은 패감이 됩니다. 아까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흑이 뭐 딸 때 이거 쓰고 다시 따요. 그러면 흑은 팻감이 없어요. 이거 하나 있지만 이거 받아주고 이거 받아도 이렇게 받아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공부에 닿자도 보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딸 때 여기 팻감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따면 역시 팻감이 없어요. 그럼 여기 끝내기를 하면 여기 한집짜리 끝내기 잖아요. 그때 입구성 개가를 하면 박정구단이 반집을 이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뒀을 것 같아요. 수순을 놓쳐서 끝까지 돈 기부가 남아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구단이 반집을 이기는 거예요. 이 패를 다 버티고 선 끝내기 다 버티고 해도 반집을 이긴다. 라는 거죠. 이게 수순이 312수 까지만 전해졌는데 실제로는 330수 이대로 18수를 다 뒀으니까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흑이 이걸 있고 여기 있고 흑이 있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폐를 하다가 포기를 했나봐요. 폐감을 안쓰고 리시아나우가 그러면 폐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100이 여기 마지막 메우면 100이 반집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따내는 거 안하고 그냥 끝내기로 와도 100이 반집이 이기는 이렇게 돼서 박지원 박지원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패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중국 해설자 그리고 절에 의견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여기를 넘어가는 끝내기로 했으면 크게 확실하게 이겼고 그거 아니었어도 요기 맨 끝에 하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기 꼬부리는 수 요거 꼬부리는 수로 요걸 꼬부리지 않고 요거를 다 하고 아니면 여기서라도 이걸 찌르고 했으면은 반집을 흑이 이겼을 확률이 더 높다. 그것도 아마 복잡한 폐해 과정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흑이 반집을 이기는 것 같다는 게 절외와 중국 해설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지원 구단이 이렇게 또 응시배 얼마 전에 우연화사미한테도 정말 끝에 끝에 순간에 반집이 이기고 올라갔는데 이바득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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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에 또 반집을 이기면서 리시아너를 꼽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요전에 있었던 그 출란배에서도 박지원 구단이 리웨이친 구단한테 그때 흑으로 한집 반 이겼다. 4분의 3자 이겼다 그러는데 중국룰에서는 흑은 반집을 이기는 게 없어요. 그게 4분의 3자 한집 반 이겼다라는 게 사실은 반집이 이긴 거였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반집 3번으로 출란배 응시배 치저 랑커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이 3개의 대회에 다 올라간 선수가 박지원 구단밖에 없습니다. 이 대진표 잠깐 보실게요. 이게 출란배거든요. 출란배에서 박지원 구단이 리웨이친한테 이길 때 흑으로 한집 반을 이겼습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반집이 이긴 거예요. 중국에서는 흑은 반집이 이기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박지원 구단, 구찌아오, 변상일, 미유팅, 양카이온, 리샤노, 시바노, 도바나루, 딩아오. 보면 일본은 여기 시바노가 출란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8강에 중국과 한국의 1인자인 커제어와 신진서가 없죠. 신진서는 여기서 양카이온한테 졌고요. 커제는 누구한테 졌습니까? 커제는 미유팅한테 졌잖아요. 중중대기로 해서 커제하고 신진서는 출란배에 8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난가배고요. 응시배 며칠 전에 끝난 거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변상일이 졌잖아요. 변상일이 커제한테 억울하게 좋았던 바둑을 지면서 변상일이 이 바둑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딩아오가 떨어졌을 거예요. 딩아오가 딩아오가 어디 있습니까? 딩아오가 슈자양한테 졌습니다. 중국의 강자들 중에서 커제는 아까 출란배에 떨어졌고 요대회에서 응시배에서는 딩아오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리샤노는 또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요바둑에서는 딩아오가 떨어졌다. 변상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응시배에서는 변상일 딩아오가 떨어진 상황.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바둑 응시배에서는 아니, 랑커배. 랑커배에서는 현재 딩아오 다 올라가고 있지만 박정환이 올라가면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 올라갔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헷갈립니다. 박정환이 올라가면서 박정환이 지금 출란배, 응시배, 랑커배까지 다 올라간 유일한 기사. 딱 근데 반지씩만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하고 싶긴 한데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에이징 커브다 어쩌고 어쩌고 하고 너무 힘들게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기는 자가 강한 거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겁니다. 세계대회를 다 올라간 사람은 박정환 밖에 없습니다. 심지석, 허재 다 떨어졌고요. 일본은 히바누 도라마로 이야마 유타, 이치리키로가 세계대회에 한 명씩 살아있어요. 두 개 살아있는 기전도 없고 일본이 확실히 약하다. 한국과 중국의 1인자는 두 개만 살아있다. 박정환이 진정한 1등입니다. 이 랑커배 8강까지도 올라갈까요? 16강전 박정환 구단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